비트가 시작됐어 이제 좀 긴장해 아까 네 랩 들어봤어 꽤나 기발해 하지만 답이 없이 풀 수 없는 실타래 오디션 준비한다고 새로 산 신상 꽤나 돈 주고 샀겠지만 필요 없어졌지 내 랩이 신상 넌 2월 상품같이 모두가 봤지 내 스타일 간지 내 폭격 시작됐다 마치 like 아파치 이 랩은 신사랩 널룩하지 않아 이건 그냥 춘 거야 좋은 맘으로 받아 적기 전에 촌스런 뒷머리부터 잘라 아 그 전에 촌스런 얼굴부터 가려 내 랩이 금이라면 이 랩은 그냥 꿀이지 아직 넌 baby 난 유머 채널에 태우지 그래 너 굳이 딱히 내세울 거 없지 어차피 뻔히 보여 있게만 내가 이겼지 응 근데 내가 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